안녕하십니까 치유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을 가공을 했습니다. 재질은 S20C S20C를 쓴다는 것은 제간용으로 저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보통 45C나 440이나 이런 애들은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재질은 아니랍니다. 그래서 주로 용접을 하려고 하면 S20C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S20C의 특징이 뭐냐면 재질 자체는 굉장히 물러요. 굉장히 무르다 그래서 스폰지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45C나 아니면 440 재질보다 모른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회전이라든가 아니면 절삭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45C나 440에 비해서 더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일반 핀 할 때하고는 속도가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같은 사이즈일 경우에는 좀 화른 편에 속합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절삭 속도 예를 들어서 G50S1000이나 1500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얘는 그냥 최대 회전수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를 보시면 G96S100 아니면 G96S150 S180 이거 그 다음에 그 피드 F0.15 F0.2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이즈의 제품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회전으로 피드들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영상 보시겠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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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